조짐이 보인걸로 족합니다. 축축한 솔냄새와 향긋한 송이냄새를 찾아 송이꾼들은 또다시 산을 탑니다. 모든 식재료가 그렇듯 채취하는 이들의 노고가 있어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닐까요? 널어놓은 마늘이 노루꼬리만한 해를 잡았지에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윤석중씨는 첫 송이버섯을 딸 때마다 집으로 가져옵니다. 송이버섯을 유독 좋아하시는 어머님 때문입니다. 사실 며칠을 따서 모아둔 걸 가져온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호박을 땁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송이 호박국을 만들기 위해서죠. 서울에서 시집온 채효군씨는 호박쓰는 일은 80살에 어머니께 맡겨둡니다. 송이 호박국을 시집어서 채워말았습니다. 송이버섯 손질도 그렇습니다. 영양분이 많아서 다듬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까고 나면 껍데기가 다 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송이에 대한 향이 없고 맛이 없다고 했어요. 호박이 살짝 익을 때쯤 잘게 찢은 송이버섯을 넣어줍니다. 살짝 익혀야 향과 육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굵은 소금으로만 합니다.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호박하고 송이가 잘 맞아요. 잘 맞고 딸은 조미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굵은 소금만 그냥 뿌려가지고 드시면 시원하고 개운하고 노모가 썬 호박에 며느리가 끓여낸 송이 호박국입니다. 산에서 한 달가량을 살아야 하는 남편을 위해 고기도 꺼냅니다. 콜레스테롤 성취를 낮춰주는 송이버섯은 고기와도 궁합이 맞죠. 마당 한켠 아궁이는 어머니의 부엌입니다. 특별한 때에 어머니는 늘 이곳에서 밥을 마십니다. 그래서 명일이도 숨부로 끼어들지 못하죠. 따뜻한 밥 한 끼. 그걸로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있을 땐 송이가 많이 났어? 송이 왜? 예전에 아버지 살았을 때는 송이가 많이 났냐고? 그때도 많이 났지. 그때도 많이 났지. 그래갖고 아버지가 많이 싸웠어? 응. 그럼 엄마가 싫어하면 뭐 없겠네? 송이 고추장에 넣었다가 간이 될 만하면 먹으면 참 맛에 고추장에 넣어놨다가 끓여놓고 간이 될 만하면 하얀 줄거리로 그래 먹고 그라이머 요래 싼 거를 가지고 소금에 약간 얹혀가지고 굽어먹으면 최고 맛에 응. 할머니. 할머니. 며느리하고 할머니하고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 시그머니하고 우체 닮노. 왜 안 닮아? 함께 한 세월만큼 닮았습니다. 고부간의 정이 밥을 맛있게 뜸 드릴 겁니다. 밥에 송이버섯을 넣고 소단에 김으로 살짝만 익혀주면 밥 전체에 송이 향이 배어납니다. 송이버섯에 과한 불을 쬐면 향도 맛도 달아나죠. 윤석중 씨의 동네 친구들도 밥상 위에 수저를 보탭니다. 우리가 흔히 함께 먹으니 더 맛있다 하는 것은 모든 음식의 마지막 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인한테 바라는 것은 없고 그냥 술을 많이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그게 바람. 더 이상 바람은 없어요. 치명사에 몸을 많이 보셨어요. 오오오오오오오. 네. 이 풍광을 좀 보십시오 절경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대한 아주 위험이 자연을 키워내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영향으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버섯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자생하는 버섯만 해도 그 종류가 만사천여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영지를 좋아합니다 중국은 삼항버섯이 유명하죠 러시아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차가버섯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송로버섯을 최고로 칩니다 로마의 네로황제를 달걀버섯을 좋아해 이를 따오는 백성에게 그 무게만큼의 금을 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버섯을 처음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삼국사기에 버섯이 첫 등장을 합니다 금지와 서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표고버섯과 같이 나무에서 나는 버섯을 금지 송이버섯과 같이 땅에서 나는 버섯을 서지라 하여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버섯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약식동원의 일환으로 왕의 수라에 쓰임새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으로 만든 규화상이 대표적입니다 규화상은 일종의 만두 같은 거죠 잘게 단진 표고와 채소, 두부를 넣고 규화상을 만들어 진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버섯을 이용한 만두 같은 간단한 음식을 해서 드심으로써 소화도 돕고 그리고 몸의 건강도 돌보는 일거양적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조선의 5대 왕인 문종은 종기를 심하게 알았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문종에게 많이 진상되었던 것도 버섯으로 만든 음식이었다는군요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버섯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쓰임새로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오랜 세월 버섯은 질감합니다